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어김없이 의로사퇴에 대한 문제 사실상 교육부가 대책이 없습니다. 학생을 설득하는 것 외에는 교육부가 직접 설득할 수 없으니까 그냥 대학당국이 의과대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5학년도에 2024년도에 유급생 3000명 그리고 2025학년도에 정식으로 들어오는 3000명 그리고 정원하는 2025년도에 1500명 더하게 되면 7500명이 수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한국의 대학 의과대학 교육은 3000명에 맞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짜여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2.5배 7500명이 여러분들 더해져 가지고 교육이 돌아가는 겁니다. 3000명의 그런 교육 설비에다가 7500명이 더해져 가지고 교육이 돌아가는 거죠. 그게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매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냐. 유급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한 의학 전문지에 돌아와지 않는 의대생 대책 없는 교육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청년 의사라는 그런 의료 전문지고 메디칼 타임스는 의대생 97% 돌아오지 않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교육부 대책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누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진급하겠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8월 5일 교육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설득이 최선이다. 그건 나도 다 아는 거죠. 설득이 최선이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의대생 복귀를 위해서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대학들은 이를 기반으로 관련 학칙 규정을 개정 중입니다. 규정 개정과 동시에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을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선이지만 학생들이 꼼짝 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여기서 이야기하는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이 어떤 건가 하니까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그리고 좀 수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지지 못한 학과목은 인컴플리트 아이학점이라는 걸 신설하고 또 다양한 학기제로 운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의대생들이 돌아올 의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이 증가되는 그런 의대에 대해서 의평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평은 인정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9월 달에 의학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대가 늘어난 정원으로 미인정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고 내년 2월 인정 조건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미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의사라는 전문지의 의대생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남긴 의견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표성은 없지만 젊은 의사분들이 어떻게 이러면 될 의대생 문제를 젊은 의사들과 의사들, 후보생들이 여기 보시죠. 아직도 교육부는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비참하거든요. 바보나 하는 짓을 벌리는 교육부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찬성이 66명 반대가 3명인 겁니다. 소아무개 씨는 교육부도 복지부가 쌓아놓은 것을 뒤집어 쓰고 힘들겠지만 올바른 판단을 해야지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올바른 의료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지 의료평가 꼴대를 낮추는 미인정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의과대학 평가라는 그런 본게임을 앞두고 교육부는 꼴대를 옮겨야 여러분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분명히 무리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꼴대를 옮기지 않으면 그러면 평가를 앞두고 평가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30개 의과대학이 통과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이래서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공정한 분입니다. 윤 정부는 모든 문제를 설득하겠답니다. 답답하고 무능한 관료들입니다. 당신들의 고집불통 보스를 설득하란 말이야. 보스를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인사권을 쥐고 있는 보스가 설득하면 당장 목을 날려버리겠죠. 그래서 고위직 관리가 되면 영혼이 있으면 살아남기 힘들죠. 키영님은 아무 논리도 명분도 없는 설득입니다. 이게 대부분 다 젊은 의사들이나 의사 후보생들입니다. 청년 의사라는 그런 메디칼 전문지를 보시는 분은 허 라는 분은 전공인은 돌아올 거라고 인정은 통과시킬 거라고 모두 다 희망사항으로만 보건 정책을 펍니다. 오님은 교육부는 뭔 거짓말을 합니까? 인정 그리고 인정유예 불인정 불인정유예 이렇게 네 개 있는 걸로 있는데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일하게 이름들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은 불인정유예여야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인정 인정유예 불인정 불인정유예 네 가지 종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그런 대변인 말씀처럼 미인정받더라도 시간을 벌려면 불인정유예를 의평원이 내려줘야 그래야 여러분들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은 게임 전에 꼴대를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 2022년도 연말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계실 때도 선거를 바로 목전에 앞두고 비례대표 제도를 그냥 급하게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도와 규칙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받아들이는 겁니다. 관리들뿐만 아니고 대부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나 규칙을 존중해야 되고 그 게임이 끝난 다음에 다음 게임을 대비해서 규칙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필요함은 뭡니까? 게임 전에 그냥 꼴대도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설득이 최선이라고 참 답답하고 무책임합니다.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교육부 장관 당신들이 무책임하게 내질러서 이렇게 됐는데 언제까지 최선이란 말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할 건가요? 해결할 생각이 하나도 없네요. 의대생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당신들이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유일하게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청년의사라는 메디칼 전문지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저질렀는데 그래서 의과대학생 유급은 아무리 필사적으로 교육부 장관께서 노력하시더라도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필연적으로 7500명이 여러분 교육을 다시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7500명. 그거를 생각하면 교육부가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학사 운영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훨씬 더 많이 사표를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시스템 전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의대 교수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로드가 아주 높은 상태일 겁니다. 본인한테 가해지는 노동의 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3000명 가르켜다 여러분들 7500명 가르켜게 되면 떠나시는 교수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현장을 전하신 분 이야기 몇 분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아들도 외국으로 갈 생각입니다. 선진국 가운데서 민간 의료를 시행하거나 필수 의료가는 많을수록 좋다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속속히 설명회를 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미국 앞으로 올 나라들은 효주 뉴질랜드 대만 일본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관리들은 이렇게 개방된 것을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지만 본인이 직접 체험해 본 적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후기 조선시대와 다른 것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정권시장이 싫으면 미국 정권시장으로 가버리면 되는 것이고 한국의 상속세와 여러분들 정려세가 높으면 다른 나라로 그냥 주거지를 옮겨버리면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똑똑하고 여러분들 살아가야 될 세월이 기니까 본인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걸 옮길 수 있는 겁니다. 후기 조선시대는 옮길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관이 억누르면 꼼짝없이 당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 시대가 바뀐 것을 이번 정책을 실행하면서 크게 고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본인들이 익숙한 세상이 아니니까 관리라든지 검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수 산업이지 않습니까? 바깥하고 접촉이 아주 여러분들 낮은 직종입니다. 제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젊은 날 여러분들 밖에 가서 학위를 하고 그다음 귀국해서도 계속 이렇게 이런 바깥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바깥 세상을 보니까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그래도 검사나 관리들보다 빠르죠. 그리고 여러분들 바깥 세상을 왜 이해해야 되냐? 바깥 세상을 모르면 망하니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수업종에 종사했던 분들인 겁니다. 사람이 떠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별로 못한 겁니다. 이번에도 전혀 고려 안 했을 겁니다.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이 지경이 돼도 언론은 조용하고 정치권은 무관심하고 국민들은 무지합니다. 욕먹는 의사들은 욕만 안 먹게 진로할 듯한 방어질로만 한다는 거죠. 의사들을 자각하게 해 준 우리 윤 대통령한테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의사들이. 희생 헌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고되게. 전공의가 확 바뀐 겁니다. 2월 이전에 전공의하고 지금 전공의는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거를 관리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사람이 확 바뀐다는 게. 올해 수능치는 아이 부모입니다. 성적이 되어도 의대를 지원해도 되는 건지. 정원이 이득이 아니라 손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대학 가운데 불인정 학교가 어디가 될지 미리 알 수도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정부가 일을 무슨 이따위로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휴가 가셨네. 대통령도 휴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통영 가셨도구먼요. 대통령도 휴가 가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 키우지 않았지. 돈을 벌어본 적은 없지. 군대도 안 갔지.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취급을 오랫동안 가졌지. 사람 진로비와 개의 진로비 다 싸고 군대는 하극상이고 독재적 발상뿐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읽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들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세상에는 체험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게 참 많죠. 체험하지 않으면.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부모 마음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책을 읽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그게 한계가 되는 거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들으시기 바랍니다. 3,000명 수용 가능한 강의실에 7,500명 수업이 가능합니까. 3,000명을 교육시켜주는 시스템에 7,500명 수업이 가능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죠. 의사가 여러분 3,000명 배출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여기 한 분께서 해완님께서 지금도 의사가 많습니다. 정원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필수의료과 여러분들 의사가 왜 적습니까. 필수의료과 전공의가 돼 가지고 장롱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여러분들 전문이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이지만 숫가가 워낙 짜니까 진로행위를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진로과를 여러분들 가서 개원일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상을 정확히 알게 되면 실수를 참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낮은 숫가 때문에 험한 분야에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죠. 간단한 그런 실상에 대한 이해 부족이 지금처럼 큰 혼란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신경외과분야 하더라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윤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에 비해 가지고 한국이 현지하게 의사 수가 많습니다. 신경외과의사 흉부외과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공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세대는 전세대는 고되는 것을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분야에 사람이 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배치가 안 되니까 숫가가 낮으니까 의료소송이 빈번하니까 산부인과는 안 하는 겁니다. 소아청산을 가 안 하고 흉부외과는 안 가는 겁니다.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수학도 아니고 산수를 그냥 무시하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문제의 해답이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